편성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귀도 아프고 MRI나 시태를 찍어도 이상이 없는 분 질문을 주셨습니다. 제가 오늘 일해서 응급실에 다녀봤어요. 귀문제가 아니고 신경문제였군요. 그렇습니다. 귀가 아프다고 다 귀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에요. 턱신경으로 발생되는 신경신료가 귀내부에 있는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또는 턱관절이 아프면서 귀가 아픈 것 같은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. 귀속이 막 아픈 느낌. 귀를 이비인후과 검사해보면 귀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죠. 그럴 때는 한 번쯤 턱이 또는 턱관절이 이상이 있는게 아닌가. 이간이 예약물기를 내서 귀가 아픈게 아닌가.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고 와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턱을 눌러봤을 때 턱이 많이 아픈분들. 자,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턱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신경차단실로 치료를 합니다. 턱관절입니다. 턱관절입니다.